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이것저것 책을 뒤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자로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 특히 사람 간에 많이 받는데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트레스 화법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또 적게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특별한 분을 보셨습니다. 조관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또 책도 하나 쓰셨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책 쓰셨나요?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50의 말 품격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 한 50쯤 되면은 이제 신세대도 아니고 꼰대 세대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는데 이쯤 돼서 우리가 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요즘 보면은 토크포비아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데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좀 품격 있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남에게 스트레스도 좀 덜 주고 또 덜 받을 것인지 네, 그런 데 대해서 썼습니다. 아, 이 50의 말 품격 수업이라는 책이 몇 번째 책이시죠, 박사님? 이게 61번째 책입니다. 61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60권 이상 책을 쓰시고 조관일 박사님이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셔서 너무 잘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조 박사님은 자기 해발분야에 또 최고 1인자시고 명망사시고 지금 현재 조관일TV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구독자 숫자도 한 20만 명이 좀 넘으셨죠? 네, 20만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쪽에 가시면 또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채널에 비하면 세 발의 핍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와 말에 대한 관계인데 사실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박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도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 푸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행복한 사람하고 소소한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 즐거움이 배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 소소한 대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복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울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왠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가서 만나고 돌아올 때 스트레스를 꽉 채워서 오는데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소소한 대화.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담이 중요해야 돼요. 잡담. 잡담. 그리고 스몰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다라고 하잖아요. 그 수다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든요. 더군다나 나이 들고 노후가 되면 대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아내하고 둘이 남거나 또는 친구라 하더라도 한 두 손으로 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우울함에 빠지고 그것이 나중에 불안, 공포해서 저도 공황장애 초기 증세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책 쓰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모든 작업을 하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받는데 그럴 때 친구 만나서 그냥 내용도 없는 얘기. 수다. 이게 떨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은데 그 수다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있죠. 사실 행복한 사람을 일단 만나는 게 첫 번째네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즐거운 사람을 만나자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란 사람을 가는 마음을 피해야 제가 스트레스를 덜었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소소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화를 좀 해야 그러니까 수다를 하게 되는데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다라고 하는 잡담이라고 하는 게 범주가 뻔해요. 교황님.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대개 잡담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서서히 남 뒷담화하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뒷담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남의 욕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뒷담화를 하고 나서 남의 험담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속에서. 그렇죠. 이게 과연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딴 데 가서 그 말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또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섭시타면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잡담을 하되 그냥 행복한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는 대화가 더 좋다고도 얘기해요. 오히려 알맹이 있는 대화는 잡담으로서는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스트레스에 더 안 좋아진다. 그럼 만약에 상대편이 자꾸 나라에 염장을 지른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나라에 트집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또 같이 맞대응을 하다 보면 증폭돼서 나중에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이것저것 책을 뒤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자로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그. 그래서 일곱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일곱 가지의 그. 네, 7그. 이 7그를 꼭 생각하고 계시다가 누가 스트레스를 주면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잘 아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 사업을 크게 벌이시는데 지금 나이가 한 7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병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축소해야 될 텐데 병원을 더 크게 확대하니까 친구 의사들이 그런데요. 야, 이 사람아 이제 그 나이 되면 이젠 병원 팔고 즐겨 이런대요. 그냥 은근히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발견한 말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이게 다 비슷한데 가수 양희은 씨가 그런 말을 잘하죠. 뭐라고 하면 구로라 그래. 구로라 그래. 양희은 씨한테서 제가 배운 건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만에 그러라 그래. 세 번째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아, 무슨 얘기하면은.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것은 백세 시대, 백세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한테서 제가 배운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무슨 글을 한 번 쓰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누가 시비를 거둔 거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걸 보고 과연 이 철학자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실까 했는데 그 다음 글에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배견입니까? 하고서는 누가 인터뷰를 했더니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 자네가 오늘 무슨 성질 나는 일이 있었거나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는 이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도의 타볼. 타볼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쪽에서도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염장지 중에서는 그래 너 잘났다. 너 같은 건 상대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시간을 간다. 그 중시권에서 그런 거 많이 쓰죠. 뭐 그래도 귀찮은 간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속대방을 씹으면 그래도 귀찮은 간다 하는 식으로 그래도 시간은 간다.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냐. 그만두자. 아 그만두자. 계속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헤어져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너 같은 거 하고는 그만둔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 같이 막 다 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중년에 넘어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소중한 관계만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특히 나이 들면서 이제 친구를 몇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몇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으면 좋다. 뭐 덴보의 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150명이 좋다. 250명이 좋다. 그런데 그거 전부 제가 일은 넘어서 경험해 봐서 하는데요. 전부 쿨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친구는 제가 보니까 다섯 명 정도만 있어도 이게 행복한 친구 다섯 명만 있어도 수다를 그들하고 떨면 저도 행복해지고 얼마 전지 하소연 할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드는 거 마당발이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 책 이번에 새로 쓰신 61번째 책 61번째 책 50의 말품격 수업이라는 책을 또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조관일 박사님을 모셔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화법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환TV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육하는 의사 선생님 이동환 원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가끔 자주는 못 만나지만 뵐 때마다 정말 행복을 전파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계속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조관일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조관일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이 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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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